50발이 거의 1백터, 40발 수주로 사라집니다 제가 왼쪽? 아, 그쪽은 어디 가신다고요? 왼쪽 갈게요 오케이, 제가 오른쪽 갈게요 설마 세 분이서 좋나요? 아니요? 4명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없었다고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없었다고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없었다고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없었다고요 아 렉 게임 없었어요 어 됐다 살았다 아 아니네 네 렉 걸려가지고 뭐야 설치를 죽었네 와 진짜 방금 그냥 게임을 못 쳤어요 앞에 문 열면 살아나요 아직 안 깨졌을걸요 아직 안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어요 거의 다 깬 것 같았는데 아 그거 안 쳤다 크로스가 안 쳤다 크로스가 안 쳤다 크로스에 안 켜졌어 켜졌어요 이 캐릭터는, 두 번째 가는 거 같아요 그쵸? Elderly 그쵸? 켜져 크로스에 안 패드시키는 데곳을 둔 아, 이 차가가 있어야지 빠른 이동이 일로 되네 빠른 이동 안되요 여기 네 디비전 3 나온다고 했나요? 네 나온다고는 오피셜로 나왔어요 아 안된다면서 에젠트 짠다 갈도 알 수 없는 놈들이다 요즘 타피즈도 그렇고 싹봉도 그렇고 게임들이 지금 미완성 선수로 출시한 다음에 장기간 패티 통해서 게임을 완성시키는 기강무드한 그런 시대라서 뭔가 디비전 3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좀 무섭거든요 싹봉을 지금 당장했다고 네 근데 그게 싹봉 이제 구하라 싹봉이 관짝에서 나온지까지 3년 걸렸어요 디비전 3도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싹봉은 켜지 적봉은 엠리쪽 SE이의 슬픈 스모알이 적봉은 엠리쪽으로 적봉은 엠리쪽으로 적봉은 엠리쪽으로 어차피 이백 채우기 전에 버프가 그 전투가 끝낼 것 같아서 저는 안쓰다가 근데 코본이 유튜브 유튜브인가 그거 거기에서 조끼도 쓰는게 이득이라고 하더라구요 이정도 레이드나 이런 곳에서 조끼 쓰는게 좋죠 그거로 이제 계속 계속 쓰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바꿨으면 되죠 그 이득이다라고 표현한거는 최고였어요 최대 데미지가 몇가지 올라가는가 했을때는 조끼를 쓰는게 당연히 높은 데미지가 나오니까 좋은건데 네 틱틱챙이 짧으면은 코끄러스의 의미가 없긴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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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포즈 거의 아저씨가 안나오고 자 이제 기타에서 다 쓰러지기 였는데 예전엔 키탠드 안좋았죠 1스택, 이제 맞추면 1스택 쌓였는데 반 빗나가면 2스택 깎인거죠 말도 안되는 그런 데코리션으로 가는 기타이였네 실지용이 될 것 같죠 그 때 1스택 쌓이고 2스택 깎일 때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1스택씩 추가로 더 깎였었잖아요 기타재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택 깎이는 거, 빗나가면 스택 깎이는 거 이거 없애주는 건 좀 에바니까 시간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빗나갈 때도 1스택으로 깎이는 걸로 어떻게든 바꿔줘야 사람들이 기타재를 좀 쓰기 쓸 거다 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냥 아예 없애고 라이너스 스택을 없을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가지고 조끼에도 200스택을 쌓을 수 있게 해버리고 원래 조끼 안 끼면 50에 조끼 끼면 100이었는데 그거까지 너프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편은 그거에 대한 적용으로 2스택에서 4스택을 1스택으로 게이드도 봤죠 어 뭐야 걸렸어 이 포말이 걸리니까 못 움직이네 로타님 어디 갈지? 아이고 아 이거 돌려버렸다 체리님 어그로 체리님 어그로 가장 왼쪽으로 가요 가장 왼쪽 네 아니 오른쪽으로 가요 1번짜리 1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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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장 오른쪽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힐 면역 면역 다음 다음 어그로 코보님 네 전멸 과약실 여기 2번 자리 할게요 2번 자리 네 요정 Yep 올라 Хост 1번대 그 가장 왼쪽 자리가있죠 네에에에에에에 저쪽이 여기였나? 네 거기요 거기 어? 전맥이? 신호 주세요 빨리 달려오라고 빨리 달려오라고 뭐야 안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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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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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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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9대 아래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네 왼쪽 두 번째 어후 잠벙 잠벙 아 잠벙 아 잠벙 쏘아 쏘아 잠깐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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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벙 맞았어 아 여기 잠벙 대제에도 잠벙 있어가지고 날씨 잠벙으로 아예 안 끌어 막아지네 똑같이 가운데로 갈게요 아 저기 저쪽은 오케이 거기 달려 나이스 보스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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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너가 눈이만 들고 있는 것도 신기한 광경이네 와 상태 이상 효과의 스킬 회복 달랜 펼쳐 안전비 완벽한 기회들 아 아 사견 회복 안가오게 아 아 상현 내 상현 와 어렸 상현 수력을 하 ahí 와 이렇게 하나 낼 게 아니라 메어 11동 마냥 디비전 2 아 디비전 1 최어 11동 마냥 그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어 이거지 다 먹었죠 어 나 안 먹었네 또 있네 어제 먹었는데 거의 문 이제 열릴 겁니다 또 있지 어제 먹었는데 우리 그댈 주 transform 어 본인 생년월일 한 달 만에 뱉에서 힘쓰고 터널들이 내면 습격 나오는 거에요 제가 힐러할게요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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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테이즈 억울 아니다 나미춘이 억울 나미춘이 억울 거기로 하지 말고 존슨이랑 파트려야 돼요 나미춘이 왼쪽으로 오시래 왼쪽으로 오시래 드론 움직여 드론 딜 드론 딜 제발 좀만 더 히키야 됐어요 존슨 딜 존슨 딜 존슨 빡지게 해서 여기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완벽해 완벽해 뭐 왜요? 전 들었어요 아뇨 아뇨 그 위에 체력반은 없는데 지금 여기있어 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돼 존슨 화킬까지 나야되나보네요 제가 EMP 먹이고 대사까지 완전히 듣고서 가야되나봐요 난 이런게 어딨어 여하튼 이렇게 하면은 존슨 빨리 죽일 수 있는거 확인 오른쪽에 노토닛 밑에 하이브 깔아넣고 반대쪽에다가 이제 마리티네즈를 끌고 오고 마리티네즈 어그로고 끌고 와야되나 드론 불러요? 드론 와요? 어어 드론 실패 드론 실패 존슨 딜하면서 드론 둘러가세요 그러고서 드론 깨주세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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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존슨 딜 존슨 딜 존슨 꽉 딜 가운데로 가요 와 일로와 오 스나이프 살피 오아아아 질 컷 킬 킬팩 존슨 딜 존슨 딜 존슨 딜 존슨 딜 존슨한테 EMP 한번 부숴주세요 EMP 꿀이에요 황기 나이스 오 이렇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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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정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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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컷 월e 오르 오케 먹었다 네 심지어 꽉 두개 입 꽉 먹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비엄피 부쳐야되요 삼옵션에 제조전에서 이제 우르보로스 없으니까 정보되네요 우르보로스 돼요? 제조전이요? 네 제조전 돼요 아 비엄피 부쳐야되요 우르보로스 나만 없어 어떻게 롤탄님만 없어 남아놨어 17번 53초 와 박스 아직도 안된다 근데 우르보로스 먹었으니까 뭐 된거 같은데? 굳이 고쳐야될까요? 와 스틸 못삼 여기서 어떻게 가면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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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